没事 요그래, 좋아위 rue 아니 진짜 ㅋㅋㅋㅋ ㅎㅎ 하.. 아~~ 진짜 뭐하는거니... 시간... 시간대 잃어버린데 이 시간를 어떡할거야 근데.. 이에 어디갔는데 지금? 아니 여 어디갔어 지금 이 남자애 왜? 갑자기 이 남자애 어디갔어? 저기있다 아아 야 이거 데바데 하는거 같은데? 아까도 내가 얘가 없어져서 그냥 간거였거든요 저 앞으로 발전기 어디있어 발전기 어 얘 또 어디갔어 야 너 어디갔어? 아 잠시라도 눈을 떼면 안된다니까 얘 넘어갔냐 여기? 아 얘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아 진짜 어디까지 갔냐 너 시린다 멀리도 갔다 멀리도 갔어 와 몰라 이씨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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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광세기님 사연에 이상한 동굴인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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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작이 없냐? 아까처럼 발작이 안되냐? 쟤 뭐야 저 다리 건너가야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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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끔겨 왜 끔겨 남친이 취래기 저기 뭐야? 아우 저기 뭐 겁나 밝은 데가 하나 있었어 저기 헥!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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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왜 나한테 와 쟤한테 가야지 쟤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와 엄마야 나 죽었는데 다리를 건너 계속 가 하하하하하 난 이미 죽었는데 다리를 건너 계속 가 나쁜 놈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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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괴물이 올거야 그니까 뒤를 볼 수가 없네 그냥 무작장 달려야겠네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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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린데? 너무 느린데? 너무 느린데? 너무 느린데? 오 이거 한국말하는데? 거 빨리! 이러지 방금 거 빨리! 이러는데 방금 남자 주인공이 저거 빨리! 어이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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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머리... 머리 쓰담쓰담 해줘야 돼? 어떡해... 워킹이 아니라 깔렸네 어 뭐라고? 죽여주라고? 왜? 이거 왜 그러는 건데? 뭐한거야? 왜 이렇게 해줘야 돼? 응? 여기 여자 이상한데? 죽을거니까 죽였다고? 고통을 덜어 주려고? 저거 맞으면서 죽음 나 evidence 맞으면서 고통이 더 컸을거같은데 격리, 감염에, 감염 위험이 높아 후레쉬 없나? 후레쉬? 정말 미안한데 후레쉬 없었니? 응? 너무너무 미안한데 후레쉬 없, 없나 봐 여기 문 없냐, 문? 빡빡빡 세 번 아픈 거랑 잘근잘근 오랫동안 씹혀서 아픈 거랑 뭐가 더 아플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는 너무 여자가 너무 침착하게 바로 그냥 꽝꽝꽝 하는데 보통 안 돼 할 수 없어 막 이런 거 하지 않나? 너무, 너무 그 뭐랄까 이미 다 오래되, 오랫동안 숙, 숙련된 뭐야 이거 있어? 어, 여기도 인형 있어 오랫동안 해왔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듯한 어? 그런 느낌 큰 남자, 숲속에 사는 큰 남자는 숙련된 뭐야 이거 있어 어, 여기도 인형 있어 오랫동안 해왔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듯한 어? 오오오 그런 느낌 큰 남자 숲속에 사는 큰 남자는 사나우며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몸과 서투른 발걸음으로 인해 쉽게 발견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통조림 왜 이렇게 이거 이렇게 많냐? 손오공 그거 칩은 뭐야? 이거 칩 여기 다 있네 응? 열쇠 풀의 작은 것들 시계탑 음... 내가 온 데가 여기인 거야? 가디언 전화 나 전화 못했는데? 전화 없었는데? 전화국 같은 거 없었지 않아요? 헉 이거 게임이 되게 긴가봐 여기를 다 돌아야 돼? 대장간 여기 사진들은 뭘까 제발 후르시 좀 하나 주지 신성한 희생 여기 인형을 왜 놔뒀을까? 지금 몇 시죠? 2시 50분 3시가 다 돼가네요 3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우리 4시 50분 뭐 보여야 말이지 뭐지 이거는? 파리 소리 여긴 뭐죠? 여긴 뭐죠? 아 그냥 울타리구나 나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 인삼 재배하는 막 그런 데인 줄 알았어 아 이거 화장실인가? 이제 가기 싫어 뭐야 흠 아까 그 여잔데 이 소리 뭔 소리야 헉 아무짝이야 전화 아 여기구나 텔레폰 전화 어 전화해야지 전화 뭐야? 전화 전화 안되네 어? 성냥 성냥 얻었어요 성냥 켜기 오오오오... 오오오... 잠시 동안 밝혀줄 수 있네요 전화 안되고 어?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끊겨있어 손이 끊겨있어 손이 끊겨있는데 전화가 된거야 우와 그녀는 날 지켜주길 원해 여기 문 하나가 있는데요? 잠겼네? 에이 성령 아깝게 우와 뛰어가도 절대 꺼지지 않는다 뭐지 이건? 당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노래를 연주해 출입과의 게이트 열쇠는 가디언에 있어 열쇠 가져왔는데? 열쇠 가져왔어요 열쇠 가져왔는데요? 열쇠 가져왔어요 금으로 빛나는 멜로디를 만드는 뭐지? 뭔가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 어디로 가라구요? 왜 또 잠겼냐 왜? 저 열쇠 있는데요? 저 열쇠 있는데요? 여보세요? 저 열쇠 있는데요? 여기 왜 빛나는 곳이죠? 어? 뭐지 여기? 왜 빛나지 이거? 안킬건데 안킬건데? 안킬건데? 안킬건데 안킬건데? 음... 출입구와 게이트 열쇠는 가디언에 있어 아 출입구 출입구도 가디언에 있다고? 오오오 출입구도 가디언에 있다 금 아까 거긴가? 혹시? 그 막 변소같이 생긴데? 여기여기? 여긴가? 그 이렇게 그냥 이제 그냥 변소였다 그냥 변소였다 그냥 변소였다는것이다 여기여기 여긴가보다 여기 여기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우 와우 점점 뭔가 얘네 뭐야 야 나무도 짝이 있는데 무식님! 티눌프님! 나무도 짝이 있는데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 이거 아까 그 책 뒤에 있던 그 표식 아닙니까 이거? 우와 잠겼네 못 들어가네 누가 넣기좀 달래요 갈아버리기 대장간 대장간 어 뭐야 뭘까 성냥 나이스 오 리필 크아 지진다 성냥 리필드해요 대장간에서 뭐 못만든건가요? 대장간 어디로 가야되지? 쭉 가볼까 라그나르 라그나르의 방앗간 여기인거 같은데? 멜로디 멜로디가 내 몸을 통과한대요 피처럼 우와 나무가 얘기해줘 계세요? 얜 얘네는 싸웠나봐 얘네 싸웠네 싸웠어 싸웠어 지금 이 어? 나순이가 나순이가 나돌이한테 지금 잔소리하고 나돌이는 듣기싫어가지고 그만하라고 오빠 오빠라는 지금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아 그만좀 하라고 나무도 사귀고 싸우고 다한다 어? 리필? 아 왠지 후레쉬보다 더 좋은거 같애 엉? 아 깜짝이야 어? 불 켜불 켜 소리 이상한 소리나 불 켜 아 깜짝이야 불 꺼지니까 막 이상소리나서 뭐 없는데 아무것도 여기는 음? 라그나르는 이.. 신들의 종말인 라그나르크 아 난 뭐 설명해주시는줄 알았어 못 들어가네여 나무가 갈에 맞고 있어서 아 쿨하게 버려 나 성냥 부자니까 프레야의 작은 것들 뭘 찾았다고 뭘 찾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열쇠 꼽았고요 벨트가 부서져서 대장간에 새로운 것이 있어 아 대장간에 대장간에 아까 왜 근데 아까 나 갔을 때 왜 없었어 언제 슬슬 재밌어지는데? 셋인데? 아 재밌어질라 하니까 셋이야 대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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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었나요? 어 하포로드야 이런 데가 있었어? 아 여기잖아 대장간 대장간 대장간인데? 대장간인데? 여기 대장간이잖아 여긴 아닌가? 어 깜짝이야 어 야 왜 그러냐 내가 여기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어 여기가 대장간이라고? 어 내가 여기를 놓치고 온 거였어? 숲속에서 여자가 나체를 걷고 있는 것이 발견됨 처음에 나는 나의 루스라고 생각했어 내가 대장간 아 벨트 찾았다 대장간을 놓치고 갔구나 난 아까 거기에 대장간인 줄 알았어요 난 아까 거기에 대장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벨트 찾았고 뭐 가솔린은 또 어딨어 그럼 뭐 가솔린은 또 어딨어 그럼 벨트 찾았고 컵 들었고 컵은 들었다 뒤쪽엔 뭐가 없겠지? 나가자 나가자 무서우다 응? 종이 울렸어 아까 거기 아냐? 내가 대장간인 줄 알았다는데 그게 종탑이었구나 그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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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종탑이야 종탑 근데 왜 울린 거예요? 왜? 왜 울리셨어요? 지금? 이게 지금 종탑이라고 대장간이 아니라 대장간은 저기가 대장간인지 저쪽으로 쭉 가는게 대장간이고 전화 햄버거 햄버그를 햄버거 먹고싶다 프레야의 작은 것들 내가 아까 일로 갔죠? 일로 가면 뭐야? 하프홀 여기 가보자 하프홀 가보자 여기 방앗간 어? 뭐야? 여기 방앗간이잖아 하프홀이 아니라 하프홀은 뭔데? 네? 하프홀은 어딘디오 어딘디오 여긴가요 혹시? 여기가 잠겼던데 아닌가? 여기가 잠겼던데 여기가 잠겼던데 여기가 잠겼던데 여기가 잠겼던데 여긴 자식들이 여기가 여러가지 하프홀은 어디가 여기가agine 응? 교회가 화염에 쌓였었대. 왜 그랬습니까? 이상한 소리는 내지 마십시오. 뭐 딱히 가져갈 게 없는데요? 뭐가 딱히 뭔 소리야. 저쪽 가보자. 30분까지만 딱 합시다. 저거 있다. 4개 모았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거 하나... 아빠는 에바가 더이상 올 수 없다고 말했어. 에반데? 여기 뭐 있다. 문 열나. 여기. 네? 아뇨? 문 좀 열어주실래요? 여기요, 아까는 아까 저쪽 나무 아저씨는 이게 불로 지지니까 열어주시던데? 안 열어주시네 방금 뒤였어, 손 뒤였어 들었어요? 아씨! 하는거 손 뒤였어 방금 아씨 뭔소리야? 아 진짜 자 일단 벨트 갖고 왔구요 네 돌려보세요 흐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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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돼 응? 기름을 갖고 와야되나 어디서? 응? 먼저 파워를 넣고 가솔린을 시작해 가솔린을 시작하란 말이 뭐야 그쵸? 가솔린... 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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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를 넣고... 된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됐어, 됐어 됐어요, 됐어요 아하... 아하...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또 가솔린은 또 어디가서 찾아와야되나 했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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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생각보다 뭐 맵이 그렇게 넓거나 하진 않네요 나는 되게 넓은 맵인줄 알았던 어 이거 못 지나가나? 여기 있다 자동차부터 해서 발전기 두 개 돌리신 아아 발전기 발전기 네 개 돌려야 되지 아까 자동차부터 발전기 두 개 돌리셨군요 다섯 개지 다섯 개 총 어 여기 가는 길은 뭐고 여기 가는 길은 뭘까 일단 여기 한번 쭉 가볼까 일단 이 집 한번 이 나무들이 계속 얘기하네 누가 얘기하나 했더니 아 아 수풀 지키는 이 수풀 지키려고 했던 했던 요정이었나? 아니면 사람인데 이렇게 나무에 박힌 건가? 뭐들 뭘까 저들은 왜 뭘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원래 사람이었을까 요정이었을까 그 요정 생각난다 숨겨진 노래가 있는 프레임을 찾을 수가 없어 그 레드윙스님 번역하신 나무뿌리 지위에 살던 세 명은 운명의 실타를 엮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녀라고 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거인족에서 온 공정한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우리 운명을 엮었습니다 노른 노른 아재개교가 생각나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아잉 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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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왜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쓸모도 없이 어 뒤집어서 뒤 뒤집으면 떨어지지도 않는 거 딱 붙어갖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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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빈집 털이 왜 근데 항상 그냥 게임 속 주인공들은 빈집 털이를 할까 거기다 얘넨 막 어 성냥까지 아무 데나 막 버리고 못됐어 애들이 다 볼 수 있는 이유 헤매라고 일단 깜짝이야 여기 계셨어요? 뭘 망쳤대 누가 하프홀이네요 드디어 하프홀에 입성했습니다 무십습니다 열쇠 하프는 위그드라실 그 자체에서 형성되었으며 마법의 금이 삽입되고 고륵한 눈으로 조각되었습니다 두어프들은 하야를 프레야에게 주었는데 프레야는 황금 머리카락을 뽑아 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법이 강력한 도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몸을 통과한다는 소리 아니야 북유럽 신화를 내가 잘 몰라서 어 뭐야 어? 게이득 뭔가 도전 과제를 달성했어요 문만 열었을 뿐인데 어둠 속에서 가이드 어둠 속에서 방랑자를 이끌어가는 정신 도깨비불은 선과 악의 의도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랑자들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 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끌어만 주면 안됩니까? 왜 죽기도 합니까? 무서우게 어? 리필 아까 그 도깨비불 그릴수도 막 집에 막 함부로 막 어? 성향 버리는 거 봐라 룬의 힘 오디는 룬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자신을 희생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인간이 현실에 굴복하는 강력한 성징 그들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돌과 힘의 채널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렇군요 책 옆에 성향이 있었다고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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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 어디 성향 어디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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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보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보고 말았어 아 큰 거실이요? 여기요? 어흠 리필 좋구요 보물상자도 있어 비었구요 일단 1층을 싹 둘러봅시다 음.. 뭐야 여기는 꽤 다 먹었구요 거룩한 의무 여기는 뭐 예배실인가?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왓섭의 공개방송을 찾아주신 우리 석구님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거기 빈자리 앞에 빈자리 거기 예 거기 앉으시구요 티누프님 여기 앉으시고 부식님 옆에 앉으시고 베배님 거기 예 베배님 거기 앉으시고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저기 맨 뒤에 앉으시구요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다음 정모는 요 장소에서 할테니까 예 늦지 않게 예 멜로님 저기 앉으시고 쓰로님 그 옆에 앉으시고 음 심쿵 아유 심쿵 감사합니다 왓섭님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구식님 예 여기 티누프님 네 여기 티누프님 예 여기 티누프님 둘이 지금 바짝 앉았잖아 예 리조님 여기 계시고요 예 자 여기는 어그로들 여기다가 다 여기다 다 넣을 겁니다 예 앞에 분이 머리가 너무 크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티누프님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멘트로 가주세요 티누프님 여기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았네요 이 장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여기서 만날 거라는 거 에바 니가 그리워 티누프님이 문 잠근다고요?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기 무기를 얻었다 되돌려 노래 그럴순 없지 무기를 얻었다 무기와 성냥만 있으면 나는 천하무적 하포를 어떻게 기지근데? 어? 야, 아니야. 들어, 들어. 불? 불. 오, 불. 불. 피. 헉, 뭐지? 오? 불. 피. 어? 어? 이거 왜 하는 거야? 강해지나? 강화, 강화. 오. 강화, 1단계 강화했어. 오. 오. 1단계 강화했고요. 하프 토글. 큐. 노래 가사를 겨냥하고 클릭하여 노래를 연주합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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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었군요. 재밌다. 아, 이제 노래 가사가 여러 개가 있나봐. 아아. 우와. 23분이야, 어떡해. 연주하면. 어? 다시 나와. 소화의 노르웨이 버전이래. 그때. 소화가 현을 켜며 나타났다. 소화남자. 풍화글을 올려주시오. 다 본 거야, 이제? 끝이야, 여기는? 오. 뭐야. 어? 저, 저 연주가 없는데요? 그냥, 요거 그냥 하면 됩니까요? 어? 근데? 하나를 더 얻어야 되나봐, 이거를. 뭐에서 얻지? 저기, 외워서 치는게 아니라. 방금 보면은. 강화해가지고 요거,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걸 지금 하나 얻은 거야. 그, 얘를 클릭. 이 상태로 클릭하면 이걸 연주하는 거고. 방금 그 문에 그거는 또 다른게 또 있나봐요. 외워서 내가 누르는게 아니야. 자동연주입니다, 자동연주. 뭐지? 한 번 더 강호를 진짜 더 해야되나? 안 놔지는데? 여기는? 안 놔지는데? 문을 보면서 연주하면 그거 연주한다고요? 그런가? 아 그런가? 문을 보고 따라서 연주를 하려나 얘가? 한번 해보자 어 왠지 그럴듯 아 내 아까운 성냥 문을 보면서 연주를 해라 네? 안되는디요? 아 얘는 보고 얘는 보고 해야 되나? 진짜? 위 가운데 아래 가운데 위 가운데 위 얘는 보고 진짜 쳐야 되나봐 오 마이 갓 위 가운데 아래 가운데 위 가운데 맨 위 나 천잰데? 아 얘는 수동연주였어 스샷 아 뭐 이런걸 스샷을 찍습니까?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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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애초에 아까 그 강화할 때 그게 거기 박혔잖아요 그래서 그런게 난 또 박히는 줄 알았어 28분이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여러분 저 불빛 뭐죠? 그럼 처음부터 그 산 위에서 우웨잇 했던 그 여자가 저 여자인가보다 그죠? 엄마야 하프 하프 공격 무시 당했어 나 연주했는데 무시 당했다 어? 아 기분이 몹시 나쁘다 그냥 가버린다 나 여기 왜 다시 왔지? 왠지 그리웠다 그냥 다시 오고 싶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ㅋㅋㅋㅋ 현주가 형편없는데 하면서 갔다구요? 쓰읍 아우 기분 나쁜데 어디로 가지? 거기로 가는게 맞나? 아까 거기로? 여자 간대로? 으!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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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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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이따가 다 끝나고 끝나고 사인해드릴게요 으, 없암 이물 쵸부 여기, 여기잖아 공공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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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 온 데가 여기였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자의 얼굴 좀 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